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네, 영상을 바로 켜서 그냥 준비 없이 찍어보고 있습니다. 중국어에 관한 내용이죠. 음... 이걸 열어볼까요? 그러면은... 이걸 열어보는 게 제일 나아요. 왜냐하면은 언어를 우연히 배운 사람들, 그냥 외국에 나가 있다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배워지게 됐거나 내지는 외국인 부모를 가졌거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국인 부모를 가졌으니까 우리는 연구 없이 그냥 한국어라는 언어를 하나를 습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배우고자 해서 거의 독학으로 언어를 하나 정도 띈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차피 언어는 똑같다는 거를. 그래서 그걸 똑같이 응용을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거예요. 나는 뭐 뭐 한다. 나는 뭐 안 한다. 나는 뭐 하냐. 이거를... 똑같은 거를 어떻게 가냐면은... 나는 뭐 했다. 나는 뭐 할 거다. 나는 뭐 하는 중이다. 나는 뭐 해왔다. 그리고 이거는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언어는 이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나는 뭐 뭐 안 했다. 안만 들어가는 거죠. 영어에는 not만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안 하는 중이다. 나는 안 해왔다. 나는... 했었냐. 할 거...냐. 하는 중이냐. 해왔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을 할 줄 알면 돼요. 가장 간단한 것부터 예를 들자면은 이걸 그대로 저희는 베이스로 가져갈 거예요. 중국어로 쓰면 되는데 저는 중국어를 쓰긴 써요. 지금 여기 키보드가 안 깔려 있어서 못 쓰는데 중국어로 타이핑해서 한자로 다 보내고 했었어요. 전에. 근데 이거를 알면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일단. 이건 다 지웁니다. 일단은. 나는 뭐예요.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칸이 있어요. 칸은 뭐냐면 보다예요. 근데 뭐 칸 이렇게 하면은 나는 본다예요. 쉽죠? 근데 니는 영어보다 훨씬 쉬워요. 중국어가. 그냥 말만 할 거면. 니는 너예요. 칸은 칸 말고 딴 거 할게요. 음... 니... 샹으로 할게요. 니샹 이렇게 하면은 너는 생각한다. 그리워한다로 할까요? 그리워한다도 되고 생각한다도 돼요. 생각하니까 그리워한다라는 개념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니샹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워... 산... 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 되냐면은 니가 너잖아요. 워은 나잖아요. 칸은 본다잖아요. 그럼 나는 너를 본다예요. 이게 그냥. 됐죠? 되게 쉬워요.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에 있는 우린 이걸 한 거예요. 이제 방금 전에. 저게 끝난 거예요. 나는 한다. 그럼 여기에 칸이 아니라 샹이 들어가면은 그럼 나는 당신을 그리워한다가 되고 워... 지앤... 지앤이 들어가면은 나는 너를 만난다가 되고 워... 또 뭘 넣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동사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미엔티아오 미엔티아오는 면이에요. 면. 그래서 워츠 이렇게 하면은 츄 이거 맞나? 츄. 네, 맞아요. 워츠 미엔티아오 이렇게 하면은 나는 나는 면을 먹는다예요. 이렇게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행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행동이라고 써놓겠습니다. 여기에 행동이 들어가요. 여기엔 누가 이게 들어가고 여기는 워을 이게 들어가요. 단순히 이거예요. 그냥 진짜.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로 가봐야 되겠죠. 나는 뭐 안 한다는 어떻게 만들 거냐? 이렇게 하면은 워... 북한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우만 넣으면 돼요. 워... 북한? 이렇게 하면 돼요. 나는 안 본다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부만 들어가면 돼요. 그럼 얘도 끝났죠. 그럼 뭐뭐 하냐? 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거는 여기다가 마만 넣으면 돼요. 그럼 의문문이에요. 중국어에서는 마만 들어가면은 그냥 끝에. 그럼 얘도 끝났어요. 워프 카마. 이렇게 하면 나는 안 보냐?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세 개가 끝난 거잖아요. 우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뿌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밑으로 가면 뭐가 되냐면은 이제 과거로 가야 되잖아요. 과거에 뭐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식으로 과거를 나타내 주는 말은 러예요. 그래서 워... 칸 하면 나는 봤다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워... 칸... 하고 끝에다 러를 쓰면 워 칸 러 그럼 나는 아 나는 본다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워 칸 러 하면은 나는 봤다가 돼요. 과거가 돼 버려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것도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그죠? 나는 안 했다. 그러면은 안 했다는 뿌가 아니라 메이가 들어가요. 과거에 대한 난 아니다라. 그래서 워 메이 칸 워 메이 칸 러 메이가 들어가나? 메이가 맞는데 러가 들어가는지 확신이 없는데 지금 저도 중국에 안 산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중국어를 그냥 제가 할 말은 다 하는데 그냥 잡설이 길어지면 이 내용이 길어져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워 메이 칸 러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안 봤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너는 안 봤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끝났죠. 너는 안 봤냐? 그러면은 네가 들어가겠죠. 너에 대한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어는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직관적이에요. 그냥 진짜 여기 앞에는 다 똑같고 뒤에서 다 결정돼요.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중국어에 대해서 이제 영어랑 비슷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영어랑 중국어를 둘 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안 비슷해요. 중국어는 진짜로 영어랑 한국어 사이 어딘가에 있는 언어예요. 니 어 메이 칸 러 마 이렇게 물어보면은 너 안 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똑같아요. 두 개까지는. 요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 조금씩. 하긴 언어가 다 똑같죠.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그래서 여기까지 갔죠. 그럼 이제 여기로 갈게요. 여기는 이제 나는 뭐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뭐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는 나는 뭐뭐냐 이거잖아요. 나는 뭐뭐였다. 나는 뭐뭐 아니었다. 나는 뭐뭐 였냐 이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할 말 많이 해요.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는 워 시 시가 들어가요. 나는 뭐뭐다 할 때 워 시 어 글쎄요. 저는 뭐라고 하죠. 워 시 진시 라고 하면 제 이름인데 어 워 시 음 뭐라고 하죠. 나는 뭐라고 하지. 워 시 시 시 시 시 시 어떻게 쓰죠. 이건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이거를 영어로 쓴 다음에 그 다음 중국어 키판으로 보면은 중국어 글자가 여러 개가 보이잖아요. 그럼 저는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쓰라고 하면 또 생각이 잘 안 나요. 워 시 시 시 그러면은 나는 학생이다가 돼요. 이거를 말고 이렇게 할게요. 그럼 마마 어스마마 이렇게 하면은 나는 엄마다.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 됐잖아요. 여기 됐으면은 아니다도 말할 줄 알면 돼요. 그럼 워 우 시 하면 돼요. 워 우 시 마마 이렇게 하면은 나는 엄마 아니다. 이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물어볼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당신은 엄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당신은 엄마입니까? 이걸 물어보면은 리 시 마마 마 이렇게 하면 돼요. 당신은 엄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로 가야 되잖아요. 뭐뭐였다. 이거 저 확신 없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왜냐면 지금 이걸 정리를 저도 정리를 하면서 누가 가르치 입장이여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지금 정리를 하면서 말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과거형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 과거가 없고 그냥 예를 들어 나는 엄마였다 라는 말 할 수 있잖아요. 워 이치엔 이치엔 이거 철저 맞을 거예요. 아마 이치엔 이전이에요. 이거 워 이전 나 이전 나 워이치엔 시 마마 이게 맞나?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아내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저도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자기가 뭘 배웠으면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이전에 엄마였습니까? 워이치엔 이 맞나? 여기는 자신이 없네요. 이거는 아니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안에 이따 나오면 물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자신 없어서 건들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러고 보니까 부정문은 또 그러면 워이치엔 부수로 가야되나 메시로 가야되나 이것도 확신이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제가 조금 해보면 엄청 저도 늘 것 같아요. 저한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들 중에 가르쳐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왜 하냐면 중국어 처음에 배우러 가면 이거 저거 전혀 정보가 머릿속에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주려고 해요. 큰 그림을 막 그리려고 하는데 큰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적용 가능한 지식이 중요하고 그거를 쓰면서 거기서부터 뻗어나가야 돼요. 그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배우려고 하면 그러면은 진짜 오래 걸리고 거기서 배우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요. 별로 그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무튼 바로 쓸 수 있는 걸 바로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다른 걸 가르쳐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나중에 이해되면 되게 간단한 건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되게 더라는 게 있어요. 더라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 urge urge를 어떻게 쓰지? urge도 철저히 모르겠네요. 나 진짜 어떡하냐 다 까먹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띠띠라고 할게요. 남동생이 띠띠예요. 그러면은 워더 띠띠 이렇게 하잖아요. 더는 누구누구 의 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저렇게 말하면은 나의 남동생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워더가 아니라 이게 어 워 이것도 가능해요. 워 한 하면은 보다잖아요. 나는 본다 봐서 뭐 할 수 있다가 돼요. 동 하면은 동 하면은 이게 뭐가 뜻이 되냐면은 이해하다가 돼요. 워 칸더동 그러면은 나는 보고 이해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가 더 동 하면은 더 동 하면은 이해할 수 있다. 봐서 이해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요 더가 있고 누구누구 의 라는 더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가 굉장히 많이 들리게 될 텐데 첫 번째 요거 있죠? 요 부분이 나의 동생 나의 아빠 나의 아들 이런 식으로 한국어랑 어순이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할 말이 많아지고 중국어가 조금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저는 이상하게 이게 오래 걸렸어요. 왜 이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옆에서 누가 말하는 걸 들어도 인식 자체를 못했던 거예요. 얘가 뭔 소리 하는지를 근데 나중에 이게 너무 쉽다는 거를 저 왜냐면은 저는 아내한테 중국어를 영어로 배웠었어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아내가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차라리 아내가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어서 한국어로 저한테 중국어를 가르쳤으면 이걸 바로 배웠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게 오래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부분만 다뤄봤는데 이렇게 넓혀 나가면 돼요. 나중에는 덩샤를 쓰거든요. 덩샤 뭐 어쩌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뭐뭐 하는 중이다는 현재에요. 현재 뭐뭐 하는 중이다 할 때 현재 를 붙이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뭐뭐 해왔다는 해왔다가 있는지 모르겠네. 창창을 써야 되나 그러면 창창은 계속 뭐뭐 하다인데 그걸 써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요. 자기가 못했던 말이 뭔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기점 기준으로 언어를 배워야 돼요. 안 그러고 남들이 그냥 써놓은 책에서 배우기 시작하면 1, 1개 배우면 3개 배우면 2개 잊어먹고 3개 배우면 2개 잊어먹고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느려요. 너무 느려요. 2개를 배우면 5개를 알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자기가 만들어봐야 돼요. 안 되는 거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풀어내고 아마 중국어 가르쳐주시는 분이 조선족 분이시거나 이런 식일 거예요. 그분한테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본인이 하고 싶은 말에서 안 나오는 말들을 한국어로 싹 다 적어놨다가 그걸 계속해서 물어봐서 풀어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만 이해해도 같이 배우시는 분들보다 훨씬 빨리 늦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해보니까 내가 이 부분을 확신이 없구나 잘 모르는구나 이게 되게 많이 잡히는데 되게 감사한 시간이네요. 이렇게 해야 배웁니다. 가르칠 때 원래 사람은 훨씬 빨리 배웁니다. 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하 thou 세 세 tres 세 세 세 감사합니다.